1초 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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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만해 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한 그 인상입니다 자 여러분 보러 화면이 실제 화면이 맞습니다 그 어떠한 도구도 손으로 정말 망치보다 그 강력한 네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조금만 좀 확인을 어 어 아 좀 많이 되겠네요 진짜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지금 핫판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한 번에 망치질로 이정도 뚫기는 전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퀴 면에서 힘에 눌러져 가지고요 이 대못이 지금 비뚤지 보이십니까 보이시니까 보이세요 이게 그러면 기네스 기록에는 몇 개의 기록을 하시는 겁니까 기네스 기록 이빙동 30개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네스 기록은 약 1분에 30개까지 박아봤습니다 몇 개? 이 손바닥으로 대못을 하판에 박는 것이 세계 기네스 기록에 올라가 있고요 그 기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설마 이정도도 지금 몸풀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최고부터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 아 네 여러분 이것은요 몸풀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아 아 와 몸풀기도 안 된데요 이게 예 자 다음 여기 큰 박수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지금 10개의 컵과 10개의 달걀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로 어떻게 입에 위력을 보여주실 건지. 지하나와 이용해 행동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우리가 컵에 입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입에 붓게 하잖아요. 그리고 손을 쓰지 않고 이 달걀을 까서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 또 먹는 거. 까 까 까서 먹어. 안 빠져요. 괜찮아? 안 빠져.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자연. 지금까지 비슷해요. 오동 씨 하는 거랑 비슷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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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매달린 거야? 뭐야. 얘네들 왜 이래? 얘네들 살았어 뭐야. 어머. 오케이. 어머 어머. 야 이게 또 희균이 심하여 근데. 우와. 뭐야 이게. 마술 아니야 마술? 이 바람만으로 달걀 뒤집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지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만 불면 도는 거 아니냐고. 한 번만 해보고 싶어서 해봐요. 파이팅 파이팅.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상태로 맞추면 되지 않아요? 하시래요. 이게 하다 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이빨 한번 베린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달걀이. 종이나 휴지처럼 가볍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박혜민 선배님 같은 게 뮤지컬으로 발사.